아 내 락커 열쇠를 줄래 내가 깜빡하고 열쇠를 잘못 줬지 뭐야 어 무서워라 너 잘하면 한 대 치겠다 너 도대체 얼굴이 몇 개니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야말로 묻고 싶다 넌 도대체 얼굴이 몇 개니 어린 나이에 남자 숨겨두고 겉으로 순진떠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거니 그것도 유전이야 니가 감히 태운 오빠를 넘봐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는 것도 니네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 욕하는만 용서 못해 니 주제를 생각해 너한텐 아까도 양아치가 딱이야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설쳐 설치게 너도 니네 엄마처럼 남의 가정 하나 망치고 싶어 우리 엄마 욕하는 용서 못하려 니가 태운 오빠는 농마 니가 뭔지 우리 엄마 욕해 니가 욕할을 알아 니가 오빠가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니가 뭐야 아.. 엄마 니가 뭔지 다 맞잖아 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엄마가 나 언니한테 이거 갖다주려고 왔잖아. 어머, 오빠한테 전화 몇 마디 했었는데. 언니를 미안해. 내가 미안해요, 언니.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독한 걸. 아, 너네 상정을 못하래구나.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가자고, 나가. 다시 나가.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가자고. 나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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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